핑크퐁 핑크퐁 공룡 유치원 난 가장 빠른 공룡 갈리미무스 긴 다리로 껌충껌충 갈리밀무스 달리기는 내가 이끌고 난 가장 빠른 공룡 갈리밀무스 못 말리는 공룡 달리기 대회 오늘은 공룡 달리기 대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아, 제 소개가 늦었군요 전 진행을 맡은 푸테란 우돈입니다 지금 출발선에는 작년 우승자 갈리밀무스가 보입니다 그 옆에 안킬로사우루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도 보이는군요 안킬로사우루스, 너도 경기에 나온 거야? 짧은 다리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힘들었겠다 느림보오야 뭐? 느림보오? 내가 이기면 다신 날 놀리지마 날 이긴다고? 나 갈리미무스인데 이 긴 다리로 껌충껌충 뛰면 너희들은 상대도 안돼 난 가장 빠른 공룡 갈리미무스라고 넌 몸집이 굉장하구나 그렇게 무거운데 뛸순 있니? 난 뛰지 않아도 성큼성큼 빨리 갈 수 있어 에휴, 조금 걸었더니 그새 또 배가 고프네 왜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늘 배가 고프지 자, 자, 선수들 조용 출발 준비를 해주세요 준비 칼리미무스와 브라키오사우루스 막상막하군요 생각보다 빠른데 이게 무슨 냄새지 내가 좋아하는 열매 냄새잖아 조금만 먹고 뛰어가야지 아, 브라키오사우루스 선수 아, 시합 도중에 어딜 가는 거죠? 하하, 빠져주면 나야 고맙지 안킬로사우루스는 보이지도 않으니 승부가 쉽게 끝나겠어 아, 더워 나도 좀 쉬었다 갈까? 아우, 좀 졸리네 아, 칼리미무스 선수 경기하다 낮잠을 짜면 어떡해요 아, 못말려 그럼 저는 안킬로사우루스가 어디쯤 오는지 찾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출발은 한 번지 와 아,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포기? 난 절대 포기 안 해 튼튼한 다리로 쉬지 않고 힘내서 갈 거야 난 포기를 모르는 안킬로사우루스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네요 저는 다시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이런 나무, 한국의 열매를 모두 먹어버렸군요 이제 그만 먹고 어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만, 그만 너, 저기 안킬로사우루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아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대단합니다 안킬로, 안킬로, 파이팅!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결승점입니다 야호! 내가 이겼어! 내가 1등이라고! 아, 안킬로사우루스 선수! 올해의 공룡 달리기 대회 9승입니다 뭐라고? 아니, 말도 안 돼! 알림이 무스! 이래도 날 놀릴 거야? 내가 졌어! 넌 정말 대단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난킬로사우루스가 1등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중계를 마칩니다 아차, 브라키오사우루스 선수는 오고 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오, 오, 맛있다! 닭을 닮은 공룡, 달리미 무스 갑옷 입은 공룡, 안킬로사우루스 목이 긴 먹보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 긴 주둥이를 가진 익룡, 부테라노던 구독! 구독! 아! 구독 버튼 눌러줘!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